자, 멋지게 하나, 둘, 셋. 네. 자, 먼저 정면부터 포토를. 자, 그대로 왼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왼쪽. 네. 살짝 돌아서 왼쪽부터.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몸 돌려서. 네. 어, 지금 손가락에 어떤 거친 남성미가 벌써부터 느껴지는데요. 혹시 다른 포즈도 하나 준비한 게 있을까요?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정면 한번 바라보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정면. 아, 거친 남성미. 오늘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시 그대로 왼쪽으로 한번 또. 네. 어떻게 야성미적인 느낌이에요. 오, 오늘 느낌이 살짝. 조금 더 성장한 느낌으로. 자, 그리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번 더. 네. 아, 네. 오늘 포인트가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무대 뒤로 잠깐 모시고 개별 포토 타임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현 씨부터. 먼저 인사를 드리고. 하나, 둘, 셋. 아, 인사를. 손을 흔들고. 손을 흔들어 주시네요. 아, 엄지 쳐.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아, 오늘 정말 남다릅니다. 자, 다시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중앙. 네. 중앙. 네.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고요. 왼쪽. 아, 이건 무엇일까요? 오늘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이 포즈.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바로 봐주세요. 네. 아,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아, 하트를 양껏 날려주고 있는데. 용아 씨 중간에도 하트 좀 날려주셔야죠. 하트.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골고루. 네, 고맙습니다. 용아 씨의 개별 포토 타임이었고, 이어서 요한 씨. 네. 아, 오늘을 위해 브이. 승리의 브이를. 네. 자, 그리고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왼쪽. 와, 오늘 이 손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아, 컨셉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위아이. 요한 씨, 오랜만에 또 직접 대면일 때 보라트 정도라도 좀 날려주세요. 하트라도. 어, 하트를? 네. 네. 아, 이렇게 하트를 날려도 네. 섹시한 모습마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멤버 요한 씨였습니다. 이어서 준서 씨. 아, 이제는 막내미를 조금은 벗은, 성장한 청년의 모습. 자, 왼쪽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보라, 역시. 네. 빠질 수 없죠. 자, 그리고 오른쪽도 바라봐주세요. 네. 준서 씨. 어, 이 손에 있는 의미들을 오늘 한번 캐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동아이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이 씨입니다. 네. 동아이의 포크 타임. 좋습니다. 아, 저 왼쪽도 바라봐주시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동아이 씨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뭔가 듬직한 느낌마저 드는 석가 씨의 포토 타임. 저 왼쪽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네. 왼쪽. 그리고 오른쪽도 바라봐주세요. 네. 이렇게 석가 씨의 개괄 포토 타임까지 마쳤습니다. 석가 씨 고맙습니다.